되게 맛있어요! 맛있어! 진짜 맛있다! 졸리게 음식은 또 분위기로 먹는 거예요! 다 같이 먹으면! 와 맛있다 진짜! 와 시원하다! 건강하네 형님! 진짜! 지율아 너도 좀 먹어볼래? 아니요... 지율아 한 입만 먹어봐! 진짜 맛있어! 시원해! 내가 웬만한 음식을 시도해보는데 이건 못 먹겠어! 내가 웬만한 음식을 시도해보는데 이건 못 먹겠어! 이거 못 먹겠어! 맛있는데요? 싸봐야 안 먹었잖아! 파가 너무 커서 같이 먹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... 그래서 안 먹었어요! 더위가 사라지네 형님! 진짜 더위 쫓아냈어요 와! 아... 여기다 밥 말아보면 맛있겠다! 음... 으음! 음... 우와! 우와! 맛있다! 우와! 맛있다! 우리 떡 떡 떡 떡 저기 넣으면 나? 냉장고에? 떡 있어요! 떡 드릴까요? 약간 떡? 떡 좀 우리... 떡 좀 떡 좀 떡 좀 떡 좀 떡 좀 먹게! 잠깐 보자! 뭐 갖고 오라고 하셨지? 뭐 갖고 하셨... 아 떡 갖고 오라고 그러셨지? 아... 안 돼! 안 돼! 아니 수빈아 언제 또 주먹밥을 해왔어! 이것도 같이 드세요 후식으로! 떡도 같이 드세요! 야 주먹밥을 금방 만들어 오네 수빈이! 맛있게 드세요! 야 이게 궁합이 맞아! 딱 맞아! 이게 딱 맞아! 응! 약간 밥 느낌 나니까! 오 쥐리 떡 먹는 거야? 떡 잘 먹네요 그래도 어... 내가 떡 중에 가장 좋아하는 떡이 이 떡인데 이 떡이 좀 맛있더라고 에이킹트에 따로 먹어야 됐는데... 너가 다 먹어야 됐다! 네! 이 떡은 그 떡을 먹어야 됐다! 너가 이 떡은 끝에 유진한 것 Bodøya예요? 그거는 버럴 때 transfer 해가 días? 너는 마치 이 떡은 어떤 일을 다 먹어야 됐다! 네! 내가 그 떡은 믿음이 나왔다! 네!